이 초합 좋음 아니야? 이 초합 좋음 아니야? 그쵸. 아니 안드레아스 오빠 여기 좀 오래 하셨고 저도 나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보호해줄게. 스티커를 가지고 우리 소개팅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럼 달라진 거야. 소개팅 실패하는 거야. 보통 안드레아스는 개인적으로 소개팅할 때 목적은 뭐야? 그 사람의 배경. 좌파인지 우파인지.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럼 해볼게요. 그래 그래. 아리아. 어디에서 왔어요? 좋아 좋아. 사람을 향하는 곳에서 왔어요. 센스 좀 봐.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리아. 여행 갈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괜찮다. 잘 모르겠어요. 데이트 끝! 나라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정 해드립니다. 오케이 해드립니다. 아리아. 우리 조금 이따 라면 먹으러 갈까? 직접 끓여본 적은 없지만 라면의 생명은 물 조절이래요. 잘 되고 있는데 소개팅. 자 다음 단계로 한번. 오케이. 아리아. 그 전화번호가 뭐예요? 누구 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누구 앱 누구 콜 페이지에서 서비스 설정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끝! 아리아 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대답 들어본 적 있었어요. 카카오로 한번 해 볼래? 카카오 Rust. 오케이. 카카오도 지양일 수 있어요. 헬이 카카오, 어디에서 왔어요? 많은 곳을 거쳐 왔어요. 좋아요. 아리아. 안녕 아리아, 어떡해? 삼각 관계요. 어떡해. 어이하지 말고 다른 여자 없어М, 같은 여자 없어요. 좋아하세요? 전 녹차라떼가 좋아요. 아리아! 아리아는 아리아! 진짜! 이게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이게 많은 AI 기계를 만나라는 거는 헤이 구글 근처 태국 맛집 찾아줘. 근처의 태국 음식점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그래야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상아운동이 있는데 무슨 각오죠? 헤이 구글 연애 해봤어요? 어떤 사람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 약간 이렇게 느리대는 거 같은데? 느리대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 키스 탑. 메노도 좋고. 키스 해봤어요? 뽀뽀뽀 쪽. 아 어떡해. 어 보였어. 애교까지도 있고? 야 이거 친구 아니야? 뽀뽀 쪽. 이게 실제로 소개팅이 나간다고 생각해가지고. 키스 해봤어요? 뽀뽀뽀 쪽 이러면 사다리 바로 맞아. 뽀뽀 쪽. 헤이 구글. 저 어때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날은 없었다. 휴일인가? 월급날인가? 말이 나듀었네. 인정했어. 사귀자고 할려고 할려고! 지금 소개팅 하려고 했는데. 헤이 구글. 우리 사귀자. 좋아요. 그럼 먼저 영화 보러 가요. 나 seitina 설udible 카메라는odle. 히히히이 가까이. 말 안쳤네! 인정했어! 인정했어! 사귀자고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난 지금 소개팅 하려고 했는데 헤이 구글 우리 사귀자 좋아요 그럼 먼저 영화 보러 가요 남을만 신어보세요 나 왜 사귀는 거야? 나 설레면 안 되는데 헤이 카카오 나 알아 물어볼게요 그리스티안 무르 이걸 찾지 못했어요 원래 소개팅 그래요 좀 긴장할 수 있지 헤이 카카오 그리스티안 무르 잠시만 보고 올게요 어디 가? 뭐 어디 간다고? 그리스티안 부르고 살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진짜? 진짜? 나 해야 하지 알죠? 그래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상형은 서울특별시 의사예요 그 전남 여친구야? 어? 누구냐고 이사를 다 의사 아니 왜 소개팅 나가는데 갑자기 반 의사도 아니고 상남자 한번 보여줘 세이 카카오 나랑 사귈래? 미안해요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면 다시 이야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어떻게 그 의사새끼 누가 들어가 그 사랑했을 거 아니야 유일한 커플 단생은 여기 이쪽에서만 여기 그냥 아직도 손 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유학할 때 유학 한번 춤추러 갈까요 한번 물어볼게 헤이 카카오 우리 집에 춤추러 갈래? 어머 갑자기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야 아니야 이야 나0 안아들었어 일단 알아들었어 애가 갑작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오! 갈ratенить 오! 헤이구글 집까지 데려다 줘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름 걱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추천해 드릴까요? 헤이 구글! 이 거 한 수밖에 드릴까요? 헤이 구글! 닥쳐! 그러면... 소개팅이 어땠어? 이거 해보니까 이거랑? 좀 이상했어요. 왜 설렜는지... 어 그래! 여기는 솔직히 설레는 거고 나는 긴장했어. 왜 이렇게... 깜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 같아. 어떡하지? 내가 소개팅 잘못한 거 같아요. 아리야, 우리 시작이자.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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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중에 여기다 몇 명 가는 거야. 안드레스 집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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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구만 해? 너 알지? 알지? 너 다 봤지?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간 거지. 헤이 구글! 랩 해봐. 콩! 그 소리? 볶아먹겠다. 빨리 볶아야 돼! 아리야, 무드등 켜줘. 무드등이 켜져 있어요. 아리야. 아리야, 됐어, 됐어, 됐어. 다른 무드등 있어. 다른 무드등 또 있어요. 주문이 본 거 같아.